저 동생이야 현서야, 뭐 하는 거 이제 배웠어? 아.. 다 떡볶은 거에요? 저 동네, 우리 생고가 있어 생고가 Name 치고가 있는 거 꼴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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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진아, 이제 뭔지 알겠어? 흰진아, 핸서가 어려우면 도와줘 저렇게 앨끼앨끼 해야 된대 엄마한테 물어보고 글씨 멋있냐고 글씨 멋있냐고, 엄마한테 물어보자 날짜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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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짜하고 맛있어 상자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1만원 해주세요 들으면 돼요 원더팬디꺼 작품 좀 만들어주고 시작하세요